너 몽드샬롯이 뭔지 알아? 몽드샬롯은 샤롯데 시어터 4층에 위치한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이야 스토리텔링, 그게 대체 뭐냐고? 이야기를 곁들인 꿈같은 코스요리 주인공 토드가 복수를 결심한 장면이네? 신화 속 공포의 상징이었던 문어와 복수의 신 네메시스가 들고 있던 사과로 활활 타올랐던 토드의 복수심을 표현해봤어 완벽한 페어링까지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뮤지컬 몽드샬롯으로 초대할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